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잘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음력 2월 20일 물때는 13물때 입니다 안강망어선 21척인데 소형어선 한쪽 포함해서 5천5도 구입상자 하고 자망어선 4척 670상자 그리고 유자망어선 한척 참조기는 없고 부쇠 21삼자 자보 21삼자 생선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첫 경매시야구요 보시면 먹갈치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았는데 그 안강망어선을 중에서 세척은 농어를 많이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사미 오미 먹갈치 구요 그 다음에 참돔이구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지금 보시듯이 양태 간재미 참돔 갑오징어가 생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데 아직 가격이 비싸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참돔 이쪽에는 꽃게 암꽃게도 있고 수꽃게도 있고 그리고 먹갈치 자랑이 병어 그리고 이쪽에는 민어입니다 안강망 민어에요 그 저쪽으로는 참돔하고 잡아들이 보이구요 등태기 있고 백조기, 붉은매기, 참돔, 간잼, 농어, 삼치, 밴댕이 자아랭이 병어구요. 참돔 백조기. 지금 이 자아랭이 병어 있잖아요. 경매 낙차가가 지금 현재 한 상대가 9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 비싸니까 제가 지금 아직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좀 참고하시고. 주치도 있고 우럭이랑 복제기도 있고. 참돔 허벌레 큰게 한 6킬로 될 것 같아요. 5,6킬로. 그 다음에 또 한 책은 농어를 겁나게 잡아먹고 왔습니다. 보시면 양태, 서대, 우럭, 가자미, 병어, 민어. 그쪽으로 가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도 뭐 갈치 보이고 참돔이고 또 한 책은 이쪽 먼저 볼까요? 참돔 백조기, 변댕이구요. 이쪽은 또 한 책이 농어를 또 커벌레게 또 퍼놨어요. 씨알이 좀 잘만은 제수용으로 좀 괜찮은데 이게 너무 씨알이 뭐 한 상대에 뭐 다섯, 여섯, 일곱, 다섯마리, 여덟, 여섯, 일곱마리 그래보니까 씨알이 커버려요. 전체적으로 볼까요? 먹갈치 오늘은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먹갈치 3,5백짜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풀치 한 책은 또 먹갈치 5백짜리구요. 4백짜리 하고 앞에 3백짜리, 2백짜리도 있구요. 오른쪽에 하얀색은 먹갈치고 가운은 빨간색은 참돔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게요. 그리고 그 왼쪽에 가자미, 잡어들, 변댕이랑 있구요. 저거 안강망어선이에요. 경매는 항상 이 한 책에서 저 왼쪽 잡어부터 먼저 경매를 봅니다. 요건 저쪽은 자망어선들입니다. 준치 그 다음에 저쪽은 통치하고 수조기 변댕이도 보이고 이쪽 배도 갈치, 준치 그죠? 자랑이도 보이고 요건 통치입니다. 통치, 수조기 성대, 삼치, 아기 입작도 목갈치, 통치 수조기 성대, 삼치, 아기 마지막 오선도 통치 자랑이 그 다음에 갈치 그 다음에 갈치 고등어, 잡어 보 성대 잡아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상상 경매 준비 모습이구요. 오늘 경매도 9시 가까이 돼서 끝날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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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